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 내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 두톱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좀 전인 11시에 이재명 대표의 단수 공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이런 요건에 다 맞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시스템에 의하면 당연히 100%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민주당 사정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초선, 재선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중진 중에 중진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탈당하는 모든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의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당화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당화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마음대로 이 공천이나 모든 시스템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개항에 공천을 하든 강남에 공천을 하든 아니면 광주에 공천을 하든 그것이 민주당의 시스템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스스로 셀프 공천을 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민주당 시스템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 대표의 개항을 공천에 대해서는 또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부에서 특별히 반발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잘 심사해서 공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사천으로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당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요. 공천관리위원들이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공천을 막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의 저 사람의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확정돼서 이제 원희룡 후보와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멋진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결이.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도 여당 입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고 또 현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던 분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또 야당의 대표이고 두 분이 어쨌든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개항을 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전체 총선판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또 많은 부분 언론들이 이곳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에 멋진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는 아직 안팩이 없었을까?